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삼사에 대해 모두 58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SK371억 원, LG105억 5천만 원, KT가 10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법적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평균 73.2%로 위반 평균 보조금은 61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